피페리사이드 작은 개선, 큰 변화는 캐치플레이로 치과병원 구성원들의 개개인의 능력을 잘 발휘할 수 있는 조직 환경을 만드는 데 노력을 하였습니다. 재임하는 동안 소선대학교 치과병원 모니터링 이원회를 발족해서 정기적인 진료 서비스 평가를 통해서 서비스 수준을 업그레이드 시켰고요. 점심 때에는 인문화 강의라든가 4차 산업혁명 강의, 미술대학과 함께하는 강의 등을 개설해서 시대에 맞는 지명 교육을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교직원들과 함께 소통 도시락 대의 및 교직원 등반대를 통해서 소통하고 화합하는 조직 문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선정한 지역 변화를 이끄는 국내 지역혁신가 중 한 분으로 뽑히셨습니다. 감회가 새로운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일단 운이 좋은 것 같고요. 제가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거기 선정한 교육복지부분 지역혁신가가 됐는데요. 교육부분은 금년 3월부터 8월까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2주기 2018년 대학기본역량평가위원으로 활동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 8월에는 PK플러스21 성과점검평가위원으로 활동한 바가 있어서 된 것 같고요. 이 복지부분은 강주시 지역에 비교적 안락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30년 전부터 현재까지 제가 봉사하고 장학금 지급하고 하는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이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지역혁신가로서 공원도 하시고 하시는데 진료봉사나 기부 등 나눔 활동에 적극적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활동을 주로 하셨나요? 전제체과병원과 제가 운영하는 사단법인 자평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조선대체과병원은 우리 사회에 의료 사각지에 놓여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 달에 두세 번씩 이동 진료버스를 이용해서 봉사를 하고 있고요. 스마일 재단이라든가 노인복지센터라든가 기금을 전달해서 나눔과 사랑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고려인 마을 등과는 MO를 통해서 정기적인 구강검진 및 장학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해외적으로는 미얀마라든가 케냐, 캄보디아, 필리핀 등 지구촌 곳곳의 의료 볼무지를 찾아서 인수를 베풀고 있습니다. 제가 운영 중인 사단법인 자평은 제가 특허서가 된 지 약 30년 됐는데 30년부터 진료봉사를 하고 안명기형 무료 수술을 참여하였으며 국내 해외에 다니면서 봉사와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다가 2014년도에 기부금 단체인 비영리단체 사단법인을 설립해서 지금 현재 250여 명의 후원자와 함께 그동안 1만 명 정도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꿈과 희망을 부여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고령화로 인한 구강질환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한데 연구나 이런 분야에 있어서는 좀 열악한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치약 연구원 설립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빠른 속도로 고령화 사회로 접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만성 구강질환이 증가되고 그에 따라서 치과 이용률이 증가되고 있는데 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치약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 즉 중심 연구기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서 치과 의료 산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를 통해서 기술 연구를 활성화하고 그 다음에 인력을 양성함으로써 관련 기술 개발이 보다 더 활성화돼서 해외에도 수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의료관광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새로운 의료중앙 모델임이 의료관광 산업이 요즘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의료관광 산업이라고 하면 의료와 관광, 좀 괴리가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이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의료관광이라는 것이 개인이 살고 있는 거주지를 떠나서 다른 지방이나 외국으로 이동하여서 그 지역의 의료기관, 요양기관, 휴양기관을 통해서 본인의 질병을 치료하거나 또는 건강을 회복하거나 증진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현지에서의 요양, 관광, 쇼핑, 문화체험 활동하는 것을 통틀어서 의미하게 됐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의료 서비스하고 휴양, 레저, 문화활동 등 관광활동이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관광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의료관광 산업이 이렇게 각광을 받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이유가 뭔가요? 의료관광 산업은 그동안 시도된 적이 없는 광범위하고도 깊은 잠재력을 가진 블루오션 분야입니다. 의료관광객은 보통 일반 관광객보다 체류기간이 2배 이상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 효과가 증가가 되고요. 그럼으로써 국가적 차원의 홍보 및 체계적인 정책을 가지고 의료관광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선대 치과병원에서 지난해 7월에 의료관광지원센터를 개소했는데요. 이 센터를 개소하면서 어떻게 해외 환자가 좀 늘어났나요? 2015년도에 164명이었고 2017년도에는 238명이었습니다. 그중에서 베트남이 가장 많았고 중국, 캄보디아 순이었는데요. 우리 조선대학 치과병원은 2개의 사업을 유치하였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와 2018년도에 보건복지부 사업인 지역특화, 의료기술 및 유치기반 사업을 선정됨으로써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고 특화된 브랜드를 구축하면서 우리 치과병원이 더욱더 글로벌화되는데 한 단계 더 도약하였으며 이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2018년도 광주광역시에서 진행하는 희망나누 닥터누리협력사업에 참여함으로써 개발도상국 치과의사들이 우리 치과병원에 업무로써 우리 치과병원의 우수한 의료기술을 존소받고 또한 광주광역시의 문화예술 체험하고 한국어 강자 교육을 시행받고 있습니다. 네. 한 1분가량 남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지역민들께 한 말씀해 주시죠. 우리 조선대학 치과병원이 그동안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지역민들의 관심과 끊임없는 사랑과 조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리라 봅니다. 앞으로도 우리 조선대학 치과병원은 지역민의 관심과 사랑으로써 금년에 40년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50년, 100년을 준비하여 지역거점 치과병원을 넘어 글로벌 최고의 치과병원으로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제가 이사장으로 있는 사단병인 자평은 다양하고 좋은 사업을 앞으로도 계속함으로써 진정한 노블리스, 오블리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수관 조선대 치과병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